한 백생태 연구소 부소장이면서 착한 생태학자를 꿈꾸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. 진짜 맑네요. 진짜 맑아요. 맑죠. 이런 물들이 여기 장록습지로 모여서 결국은 여기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신처이면서 선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 장록습지입니다. 여기가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전체종으로 봤을 때 한 천종에 가깝게 이렇게 있고 충분히 국가습지로서 지정을 해도 선색이 없을 정도다라고 명확하게 정리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녁만 되면 여기가 고라니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곳이 진짜 죽이들 낙원 아니겠어요? 정말 시민들이 함께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장록습지가 거북선처럼 나머지 다른 습지들도 하나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적 거북선처럼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선신 장군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본 취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